오, 진짜 많이 올랐네 가격이 사도 엄청 많다 이거 근데 할인을 하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다 4천 5천 매우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매운 고춧가루 이 마늘은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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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있잖아 엄청 맛있어 тоже 파파 lan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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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in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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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을 주문했는데 솔직히 신분이여? 신분이 피곤하니 갈란 받은 옷을 입고 엔 다진마다 식담이 좀 많아요 청양고추 뱃은 오늘의 아침은 식당은 자제입니다 이건 맛살밖에 안 들어가 있고, 이건 우엉이 없고 이게 제일 낫다. 진짜 크다, 이런 거. 다이서도 있네 이거봐요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한참 유행 했었잖아요 옥수수 플레이크로 만든거 이거 한참 유행 했었죠? 이거 한참 유행 했었죠? 이거 한참 유행 했었죠? 지금 만나보세요 농협이라서 골고루 사세요 골고루 3개만 사야지 길다 수박 맛이래요 빨간색 초록색 은홍색이 예뻐 파리채도 예쁘게 나오네 파리채도 예쁘게 나오네 사무실꺼 파리안갱도 있었어 파리 젓가락 안 썼으니까 통합이 진짜 많이 들어가있다 고춧가루 다 올라오네 청폭장 청폭장 사진은 괜찮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황금 청폭장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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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ig 소금 소금 고기 engagement 섯 고파에 넣어줄게 버스 정류장이 예쁘네 아들 버스 정류장이 너무 예뻐 정류가 많이 청와민속박물관도 있고 아트파크도 있고 조각공원 생수복원 맞네? 로카코어에요? 로카코어에요? 로카코어에는 도쿄 세탁하여구에 있는거잖아요 여기가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요원당 쇠고기 국밥 오늘의 주의가 오늘의 주의가 오늘의 주의가 오늘의 주의가 오늘의 주의가 계란말이 담아둔 맛있었어요 계란말이 다 먹어요 잘 먹어요 맛있어 계란말이 다 먹어요 콩나물도 먹어도 맛있어? 맛있어? 콩나물 여기가 오는 중 이제 그래야 돼 엄마 감사합니다 스테이크라서 커팅하는거야? 응 고추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소스 저게 아저씨가 다 먹는데 소스 맵지 다른 소스 블랙 고춧가루 머스타드 이제 직원 확인 필요 직원 확인 필요한 김밥을 바삭하니까 면을 넣어서 거대한 양념이 계란을 넣어서 삼겹살이 삼겹살을 넣은 게 삼겹살이 양념이 삼겹살이 양념이 다 자를게 다 자를게 야채 깨끗 여기서 너무 맛있다 어? 땀 오빵 땀 콰칵 나토에 좋은 냄새가 나? 나토에 좋은 냄새가 나? 나토에 좋은 냄새가 나? 한국어가 맛있어 응? 한국어가 맛있어 아는 희석 핫도그 나토 부터 줘? 야토도Fi 나토 더 줘? 응 여기다 친구를 만드는 과일 도그 사acje 고춧가루 뜨거워 우와 맛있다. 이건 호식이 치킨! 치킨 먹어야지 세 가지 맛이야? 어 먼저 맛만 볼게 맛있겠다 주말 별식 주말 별식 일주일 동안 이러면 안 돼 쓰당 쓰당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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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되게 좋다 우와 신기하다 머리는 코끼리 어 이거는 여기만 한.. 여 볼 만 하는 거야 안 아프지? 코 힘 빼고 있으면 살짝만 나올 거야 코 힘만 빼줘 힘 빼 힘 빼 힘 빼니까 힘주고 있어 됐어? 오지 응 잘했어 잘했어 아들 잘했어 아들 어때? 괜찮지? 응 힘만 안 주면 안 아파 과소비했어 이거는 자연이야 귀여워 와 로켓들도 있어 너무 더워? 여기? 응 가자 가자 마이크 해야돼 들어갈래? 같이 가자 가자 잠시 화장실 갔대 아유 더워 덥지? 어 덥지? 가자 덥지? 차이 그리고 파스타 먹을때나 아니면 브로콜리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토마토 새우가 들어간 랍스타가 들어간 새우 크림 거기다 브로콜리라고 써줘 브로콜리 쓸까요? 알겠어요 이 쪽도 토마토 잘 녹을게 여섯 개 넣었어 돌려봐봐 나 왔다 누구야? 다음날 말랑말랑한거에요? 나으라는데? 이거 맞아? 이거 사줄게 이거 사갖고 가자 어때? 이거 좋아요 이거 이름 뭐야? 엄마 이거 샀어 이게 뭐냐면 운동용 탄력밴드 맘마사지 아저씨 맛있게 먹어 아저씨 맛있게 먹어 물 덮어줄거야? 응 젤리 물 덮어줄거야? 응 오 오 오 오 다롱아 다롱이한테 감사해 안녕 다롱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롱아 감사합니다 다롱이한테 감사해 안녕 다롱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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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 느낌 그리고 전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할머니 잘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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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지금 사람이 별로 없네 그럼 쭉 면세품 찾으러 가자 다리까지 꼬고 이제 여쭤보러 가고 일을 통해 ulos Kaito 놀래요 가요 귀엽네 귀여워 가자 가자 고마워 수수리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